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에서 레그 스프링을 이용한 스탠딩 힙 동작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플랫폼 익스텐더 쓰셔도 되고요. 블럭이나 아님 박스에 올라가 주셔도 됩니다. 왼발을 익스텐더에 올려놓고 오른쪽 뒤꿈치 위쪽에 발목에다가 스프링을 걸어주셨어요. 양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 발에서부터 엉덩이 머리까지의 중심을 찾아줍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오른쪽 고관절에 신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움직임은 굴곡과 신전이 나오는데 스프링 장력이 앞쪽에서 오다 보니까 신전근들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조심, 힘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밀릴 수도 있고 버티려고 하면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허리가 꺾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주의해 주셔서 이렇게 발 위에 모든 척추를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고관절 신전. 자 이제는 업덕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다리 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바로 옆으로 들어 올리실 건데 이때 엉덩이가 들린다기보다 골반은 수평 레벨이 유지가 되어 있고 그대로 다리를 옆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스프링을 가져오세요. 왼다리는 그때 잘 지지를 해야겠죠. 자 이제는 이거를 종아리 위쪽까지 올려주실 거고요. 클램쉘도 이렇게 서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골반, 수평 레벨을 유지하신 상태예요. 거기에서 외회전을 해서 외회전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외회전 근육까지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모두 다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동작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스프링을 빼주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가볼 건데 각도를 조금 기울여봤습니다. 여기에서 오른발 힙 익스텐션 가능하겠죠. 고관절 굴곡과 신전을 반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클도 그릴 수가 있어요. 최대한 서클을 그리는 동안에 몸통이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포인트. 그러니까 움직이는 다리도 엉덩이 근육을 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탠딩 레그, 지금 서포팅 레그, 서있는 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자, 반대쪽 익스텐더 옮겨주신 다음에 오른발을 올려놓으시고 왼발 발목에다가 스프링을 끼워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정렬을 맞춰주실 거고요. 플럼 라인, 여기에서 고관절 익스텐션 갑니다. 옆으로 돌아서 힙 업덕션 지지하는 쪽 다리, 엉덩이 다 버텨주시고 골반 레벨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이제는 종아리 쪽으로 올려주셔서 클램쉘 무릎 바로 밑에 스프링이 걸릴 수 있게 해주시면 되세요. 고관절이 외회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스프링을 빼주신 다음에 맨다리로 상체 살짝 기울여요. 사실은 고관절에서의 굴곡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힙 익스텐션 입장에서는 가동 범위가 늘어나서 더 많은 익스텐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서클 아까처럼 그려주시고 리버스로도 서클 그려주고 각도를 조금 더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손으로 아래에 있는 이렇게 바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기대지 않게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며 광배, 겨드랑이 다 써주신 상태 여기에서도 가능하겠죠. 익스텐션과 서클 그리기 모두 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